10초만 진지하게 안아보자 10초만 진지하게 안아보자 가사봐 진짜 아무.. 아무 진짜 마음이 없던 남녀가 정말 10초.. 1.. 2.. 3.. 10초를 진지하게 꽉 앉잖아요? 그러면 뭔가 콩닥콩닥 할 것 같지 않습니까? K님의 10초 안으면 콩닥콩닥 할까요? 하는데 아.. 아니구나 아니 그런 사이 말고 모르는 사이 모르는 사이 그렇게 막 아는 사이 원래 알던 사이 말고 왜냐면은 내가 10초동안 안께 허락해주는 허락 가능한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다 콩닥콩닥 할 것 같은데 나 사실은 내가 좀 예민해 이런 거 있잖아 그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진짜 여러분들 들으면 진짜 얼차 없을걸요? 오늘 헬스장 안갑니다 누가 이렇게 봐 막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 만지고 막 만지잖아 그러면은 얼굴 빨개져 그니까 의식하기 싫은데 의식이 돼 의식 이런 거 있지? 뭔지 알아요? 진짜 얼차 없죠? 다 예민한가봐 변태라고? 몰라 변태인가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민한가봐요 다들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잖아요 근데 다리를 꼬고 있을 때 누가 내 발이 이렇게 쑥 닿이잖아 그러면은 약간 이런다니까 그래서 발 안 닿이는 방향으로 다시 돌려 그래서 그래서 있잖아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일부러 툭툭 치는 사람들이 있어 발 이렇게 있으면은 닿이는 거 알면서도 몇 대 이렇게 툭툭툭툭 하는 사람이 있어 나 예민하잖아 예민한데 이렇게 돌리잖아 돌려도 툭툭툭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일부러 민망하라고 아 뭔데 이렇게 하고 봐 밑에 민망하라고 짜증나니까 어깨에 기대도 발작함 아 상상했어 아 미친 어깨는 진짜 심해 너무 좋네